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진상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슈퍼빌런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참고로 이 쓴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몰라요. 다만 글을 쓴 그 장소가 오직 여성만 쓸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 임의로 정해가지고 갑니다. 그럼 무편집이구요. 그럼 봅시다. 제목 제가 향초를 피우다가 호텔에 불을 질렀는데 보상금액이 너무 비싸서 그냥 다른 사람 보험으로 처리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절대로 안된대요. 이런 양아치들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완전 양아치 짓거리하는 호텔 배상 책임에 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호텔형 리조트에 숙박을 했거든요. 그리고 숙박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가지고 갔던 향초 거기 불이 침대에 옮겨 붙어가지고 벽지가 조금 그을리고 베개랑 침구랑 매트리스 일부가 손상 불에 탔죠. 뭐 다른 손상은 없었어요. 작은 불이었습니다. 체크아웃 할 때 리조트 측에 말을 했고 리조트 측은 353만원 배상을 요구했어요. 아 쓰니가 불을 끄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그래도 3년 된 좀 오래된 리조트니까 감가상각을 적용해가지고 금액을 좀 낮춰주라. 너무 비싸다. 말도 안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호텔 측은 자기들이 당한 피해로 향후 당분간 예약된 호텔 숙박 손님을 못 받는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의를 베푼 것이라며 이런 지하에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100만원을 먼저 보상하고 일주일 안에 나머지를 보상하기로 각서를 쓰고 집에 와가지고 일주일 후에 그 남은 금액을 보상했어요. 근데 저는 감가상각과 배상 책임에 대하여 좀 더 따져보고 싶었는데 저랑 동행을 하지 않은 제 동생의 일상 배상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친구랑 간게 아니고 동생이랑 간걸로 해가지고 보험처리 좀 해주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해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비용을 처리해준 거예요. 근데 두 달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호텔 측은 미혼적인 태도로서 피해물품 견적서 해주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돈 350만원이 아까운 것보다도 그때 당시 리조트 대표와 지배인이 보상만 해주면 보험 문제는 해줄 것처럼 고려하는 척했다. 그랬는데 거부를 했다. 이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갈게요. 쓴이는 친구랑 놀러갔다가 향추에 불을 피우면서 호텔에 불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뭐 다 배상 책임을 하긴 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내 동생 보험으로 되더라. 그래서 이걸로 좀 해주면 안되겠냐 했더니 호텔은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것을 믿고 먼저 돈을 준 거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끼친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2차적인 피해 해당 객실에 다른 숙박객을 못 받는 거 이거에 대한 배상 책임이 정말 저한테 있는 거예요? 지들사정이잖아. 그리고 3년이나 된 친구류임에도 불구하고 신품금액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350이라는 금액은 견적서가 증빙된 게 아니고 리조트 지배인이 그냥 350이라고 해서 지분을 한 것인데 이런 경우 견적서나 구입영수증 등의 서류를 호텔 측에서 증빙해야 되는 거 이게 원칙 아니냐고요? 만약 위의 절차 중에 호텔이 잘못한 게 있다면 제가 보상한 금액을 돌려받는 걸 강제할 수단이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딱 봐봐. 이 사람들 너무 양아치 같아가지고 너무 괘씸하니까 응징을 하고 싶은 거야. 제 마음 알겠죠? 당일 이 호텔 측에서 보상을 해주면 도와줄 것 같이 군점! 또 한 가지는 법적 효력도 없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약속한 일주일 된 시점에서 제가 이거 견적서도 없는 거를 어떤 금액인지도 증명되지 않은 이거를 주기에는 좀 그렇고 견적서만 주면 보험 처리도 바로 되니까 견적서를 받고 돈을 주겠다 했더니 갑자기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막 그런 돼도 않는 협박을 한 점 이게 너무 괘씸하거든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하는 곳인데 하는 짓거리가 너무 양아치 같아서 진짜 열받고 이거 다시 말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좀 혼을 내주고 싶거든요. 왜? 양아치니까! 근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린 20대 중반이고 또 제가 의뢰 입장인지라 계속 너무 정중하게 말을 해서 저를 마치 호구로 아는 건지 하는 행동 작태가 너무 열받는다 이거예요. 법조인 여러분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러니까 글쓴이는 지금 그 호텔 측이 보험사기 치는 걸 안 도와준다고 화를 내고 있는 거네 그치? 아니 도대체 누가 양아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요 이거? 2번 동행도 하지 않은 동생을 동행했다고 거짓말하고 보험 처리하는 거 이걸 보험사기예요. 3번 쓴이 때문에 안 해도 되는 도배 환기 친구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손님 못 받는 건 둘째치고 그 사람들 고생하는 거 생각 안 해봐요? 인건비 어쩔 거야? 그럼 되게 싸게 해준 것 같은데 얼마나 태웠는지 사진이라도 올려봐 그래야 객관적인 평가가 될 거 아니냐고 도배지까지 그을린 거 보면 절대 작은 화자는 아닌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4번 아니 남의 숙박업체에 돈 왔다고 향초를 키나? 그러다 인명폐이라도 나면 그땐 어쩌려고 그랬어? 그냥 돈 몇백에 퉁친 거 진짜 다행으로 아세요 진짜 큰일 낼 여자구만 이거 5번 아니 쓴이 잘못으로 사용 못하게 된 객실에 대한 손해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돌아가요? 호텔 측은 쓴이한테 방을 내어준 그 죄로 수리 보수하는 기간 동안에 손해도 다 떠나야 한다 이겁니까 지금? 이거 지금 너무 우기기라서 처음에는 호텔 측의 배상금액이 과한가 싶었는데 뭐야? 동행도 하지 않은 사람 동생의 보험으로 처리하려는 그 행태 등이 너무 진상스럽네요 저기요 호텔 책임을 따져묻기 전에 네가 하려고 하는 그거 보험사기 아닙니까? 6번 아니 이런 미친 내가 뭘 읽은 거야 지금? 설마 이거 보험사기 치려고 하는데 지 안 도와준다고 징징거리는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7번 아이씨 진짜 너무 싫다 이런 뻔뻔한 사람들 호텔 인테리어 복수감아 뚝딱뚝딱 하루 만에 되는 거 절대 아닌데 인부들 들락날락거리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주변 객실도 손님 못 받아요 야 적반하장도 위분수지 두고두고 회자들 초진상이네 8번 야 누가 양아치인지 모르겠구만 벽지에 조금 손상가면 벽지도 새로 안하고 손님 봤습니까? 친구랑 매트리스가 불에 탔으면 교체 안하고 그냥 그대로 손님한테 사용을 할 것 같아요? 님 같으면 불에 그을린 벽지방에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을린 자국에 있는 매트리스 또 그을린 자국에 있는 이불 닫고 잘 겁니까? 돈 내고?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손님방에 왜 이런 걸 주냐고 또 뭐라 했을 거 아니냐고 아 왜 이래요 진짜 양아치처럼? 9번 야 글꼬라지 보니까 금융치료를 아직 덜 받았네 누구를 쳐 죽이려고 거기서 초를 캐고 자빠졌어? 야 너 하나 때문에 대형아저 놨으면 그때 어쩔 뻔했냐? 사람 죽었으면 어쩔 건데? 이런 무식한 진상아 너 길 가다가 벼락이나 차 맞아라? 10번 호텔이 아니라 쓴이 네가 보험 사기꾼이야 뭐 솔직 투명 웃기고 자빠졌네 견적서를 받아야 보험사에 제출해가지고 돈을 받으니까 달라고 징징거리고 있는 거잖아 내 말이 틀렸냐? 11번 보험을 왜 들어주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보험 타려는 건 그래요 잘못된 거 맞죠? 근데 너무 거금이라 사람이라면 다 그러고 싶듯이 그래서 그래 본 거고요 진짜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요 그걸 떠나 마음대로 돈 정하고 사건을 빌미로 사람한테 협박하고 돈 빨아내는 이런 행포는 이제 그만 멈춰주길 바랄 뿐입니다 고객들은 절대 호구가 아니라고요 댓글 1번 야 이거 아직도 호텔 보고 양아치라 그러네 본문만 싹 지운 걸 보니까 정신은 영원히 못 차릴 것 같고 원본 지킴이가 지켜가지고 두고두고 망신을 주고 양아치라 주장하는 호텔 측에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정식 소송 들어가서 금융치료 오지게 받아야 될 것 같네 끌 끌 끌 끌 끌 2번 비록 본문이 지워졌고 그래가지고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진상이었는지 댓글만 봐도 알겠네 끌 끌 끌 끌 3번 이런 것들은 호적의 빨간줄이 확 그어져야 정신 차리는 건데 당연히 금융치료는 덤으로 해주는 거고 아니 도대체 얼마나 모지르면 똥오줌도 구분을 못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4번 이게 미쳤나 멈추긴 뭘 멈춰 남의 업장에 불지르고 다니는 미친 행동이나 멈춰 끌 끌 5번 아니 남의 업장에 불질러 놓고 지금 누가 누구 보고 양아치라는 거야 이거 한마디로 이거네요 일단 돈은 다 줬어요 근데 주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근데 거기서 알아보니까 동생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수증을 달라요 보험 처리 안 돼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생각은 있었지만 실제로 하진 않았을 거다 이거네요 야 이 맛 이거는 이거는 야 아니 야 참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한 2만 개를 만들었고 이렇게 얼굴 까고 말로 하는 것만 해도 한 4,500개 되거든요 그중에 진상 사연만 한 3,000개는 될 겁니다 지금까지 1만 명 이상의 진상들을 직접 보고 또 때로는 빙의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이런 건 또 처음 보네 이야 역시 한계를 깨는 것 같습니다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